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다응심안점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4일 파트5 공포의 불토익 용암토익이었는데 그 중에 이 문제 틀리는 줄 모르고 틀린 사람도 많습니다.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토익 후기 라이브에서도 저는 비포 라고 했는데 전부 그냥 온갖 후기들이 얼롱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들 비포를 고른 수강생들도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연구를 하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 후에 지금의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션과 비슷한 예문이에요. 여기 민스 텀슨의 발표는 초기 단계에 집중해 있다. 이 그린우드 워크샵에 시험에는 블라블라 팩토리 였어요. 공장. 그럼 공장 초기 단계 우리 공장은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중심을 뒀다는 거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자동화된 도구와 기계에요. 이거는 첨단 시험에는 컴퓨터 라이즈드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기출을 좀 비슷하게 복원해 드린 거예요. 분명한 거는 시험에는 컴퓨터 라이즈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토메이트 돼가지고 좀 비슷하게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자동화된 도구와 기계는 최첨단으로 요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 옛날에는 어땠다. 거기에 집중했다. 근데 그 시대는 언제냐? 최첨단 요즘 도구나 기계가 쓰이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문맥의 비포가 맞죠. 그런데 얼룽사이드를 넣으면 문법상은 틀린 거 없어요. 근데 뭐와 함께 중심을 어디에 뒀다.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이게 동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automated tools와 machines는 나중에 있는 최첨단의 요즘 시대고 그 이전의 초기 단계에 대해 집중해서 이 사람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문맥이 맞아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비포가 맞고요. 이것은 EBS 폴 아저씨, 폴 매튜스 매일 책 한 권씩 읽는 영국인도 비포로 검증했고 요즘 여러분이 많이 참고해 보는 최첨단의 챗GPT도 비포가 맞는데 이 얼룽사이드도 대강 될 것 같지만 근거가 없다. 아까 근거라는 것은 이게 동시대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달라요.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이. 그래서 최첨피티도 비포, 또 EBS의 콜 매튜스도 비포, 토익킹 김대균도 비포, 우리 김대균 학원 고득점 만점 토익과의 하시는 분, 또 토익 고득점 친구들도 모두 비포. 비포가 맞습니다. 시중 후기는 얼룽사이드로 되는데 틀렸습니다. 비포가 맞다는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땡큐. 감사합니다.